역시 개인 능력이 아키피 선수라든가 아이샤루브 선수 측면 드립을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운전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코너킥 높이 떴습니다 헤딩! 아! 승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선다 다시! 오오오오 하질 못했습니다 아! 오오오 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영필 선수가 바로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아! 지금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네 3,5분이 안되 네 지금 아주 좋은 위기입니다 아! 오오오오 돌아갑니다 한쪽에 한점을 아! 아! 공을 쳐냈습니다 아 우리가 또 위기 뒤에 기회를 얻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득점으로